저기 있었네 스튜지오에 좋았다 자 1 2 3 연 틀렸습니다. 연 틀렸습니다. 연 안 됐습니다. 조금만 짚었을 때 저게 함정이었어. 연 날리. 연 날리. 최고의 의심입니다. 그냥 내버려 둔잖아요. 비듬인의 웃음. 자 이정용 칠. 여기가 함정이에요. 여기가. 여기에서 변질돼요. 자 이거 따라해요 따라. 자 자. 말하지 말고 오케이. 옳지.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하세요. 그대로 하세요. 한 번 더 저거를. 이거 그대로 틀면 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윤선 알 거예요? 아 아시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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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선 바로 알아. 회장님이시죠. 바로 왔어요. 아. 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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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아. 아아. 대단하십니다.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건 안 중요해. 그건 안 중요해. 그건 안 중요해. 빨리. 이게 어디까지야? 아 다섯 가지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하나. 크게 얘기해야 돼요. 크게 얘기해야 돼요. 하나. 둘 셋. 개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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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보트. 크리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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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저희 팀은 시온의 리원이네. 자. 정철 씨. 네. 저러보세요. 야 이거 어렵다. 윽걸없지. 아. 아아아아. 헤헤헤. 오케이? 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전달됐군요 자 하나 둘 셋 셀카? 우와 셀카 정답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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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 씨 몰랐죠? 거울인 줄 알았죠? 약자로 해서 네 거울 아니 이걸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셀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어 정답입니다 자 현대의 조용인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자 이현 씨 아 그래요? 네 10점 짧지 하세요 그래야지 애들이 아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 진짜? 아 나 보고 싶겠어 정말 이상하게 한다 손을 손을 아이 재밌겠다 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엄마 이상하게 했지? 오 오 오 아 재밌겠다 다시 한 번 빠르게 한다 다시 한 번 재밌게 끌리봐요 그렇죠 천천히 그렇지 아 재밌다 그거야 네?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? 그렇죠 편한 거잖아 편하게 편하게 아 너무 보고 싶다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농구 예 L L L